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10년 만에 한국청년실험률이 oecd 그러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가운데서 5위에서 20위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15단계 더 내려간 셈입니다. 이 조사를 행한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유난히 한국청년들에게 취업한파가 휘몰아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동시에 민간경제의 위축이 일자리를 더 크게 줄이는데 이바제했다 이런 총평도 내놓고 있습니다. 주목만 할만한 그런 사실은 37개 국가 가운데서도 청년실험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경우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모두 6개국인데 한국보다 실험률 증가폭이 큰 국가는 딱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입니다. 10.1%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탈리아입니다. 4.0%입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남유럽 국가들 가운데서도 재정위기를 심각하게 경험했던 국가들입니다. 이 통계가 우리 한국인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10년이란 비교적 긴 장기 추세를 미뤄보면 한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리는 그런 능력이 계속해서 하락해왔다. 또 다른 하나는 역대 정부마다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터를 다양한 이름을 붙여서 실시했지만 대부분이 실패로 돌아갔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아베노믹스의 교훈입니다. 아베노믹스가 한참 기세를 올릴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저렇게 해서 되겠나라는 그런 의심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돈을 마구 뿌려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세계 어느 나라가 경제를 살릴 수 없겠는가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병행하지 않는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경제 원론적인 그런 판단 때문입니다. 구조조정 없이 돈을 뿌려서 나라를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베노믹스의 본질은 외부로는 구조조정을 외치지만 실제로 고통이 따르는 구조조정을 수반하지 않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동월시 중에 살포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일종의 과감한 경기부양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감한 경기부양책은 만성화가 되게 되면 막대한 자원당비와 국가 채무 급증을 남기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항상 자신의 경제정책이 새로운 것이다. 또 이번에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경제의 이론을 무시하고 역사적 경험을 무시한 모든 경제정책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이야기는 그대로 한국판 뉴딜 정책 운운하면서 경기부양책에 올인하는 문재인 정부가 한국과 한국인에게 앞으로 남기게 될 엄청난 부정적인 유산에 주는 교훈이 아주 큽니다. 9월 9일자 매일경제는 장경덕 논설비원이 기고한 아베노믹스 우리의 불길한 미래인가라는 그런 칼럼은 아베 수상 퇴임에 따른 아베노믹스의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인들이 주목해야 될 핵심 내용이 그곳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압축하고 저의 생각을 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입니다. 공격적 통화살포와 재정학대 구조개혁이라는 세 가지 하살로 표현되는 아베노믹스는 고령화와 디프레이션으로 우아한 세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체념했던 일본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는 그런 몸부림이었다. 또다시 장경덕 논설비원의 주장입니다. 지난 8년간 밀어붙였던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나는 부분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물론 디프레이션의 악순환을 끊고 자그나마 성장을 이룬 것은 결코 적지 않은 성과지만 그러나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퍼부은 가공할 만한 화력과 비용을 생각해야 된다. 아베 집권 기간 동안에 일본 은행이 돈을 풀면서 사들인 자산은 1조 8천억 달러에서 6조 3천억 달러로 폭증했다. 일본 은행이 사준 국채만 국내 총생산 gdp의 100% 가까이 된다. 이 비율은 미국 연준의 5배에 해당한다. 정부는 국내 총생산 gdp의 240% 가까운 빚을 쥐고 말았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결론은 뭔가 하니까 아베의 실험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아무리 막대한 돈을 시중에 뿌리더라도 인적 자원과 핵심 역량을 늘리고 제도개혁과 구조조정을 이뤄내지 못하면 반짝 효과에 거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장경덕 논술위원의 최종 결론입니다. 정말 한국인들은 아베노믹스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일본은 참 괜찮은 나라입니다. 항상 우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비용을 치르면서 역사적 사례를 너무나 많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실험에서 교훈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 교훈의 첫 번째라는 것은 돈을 뿌려서는 절대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 돈을 뿌려서는 절대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 돈을 뿌려서는 절대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 그와 동전에 다른 면에는 또 어떤 교훈이 담겨있냐. 잘라낼 수 없다면 도려낼 수 없다면 경제 살릴 수 없다. 잘라내거나 도려낼 수 없다면 경제 살릴 수 없다. 효율이 떨어지거나 시대와 맞지 않거나 도저히 생산성을 일으킬 수 없는 부분을 처리해 나가는 이른바 구조조정 없이는 절대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히도 문재인 정부는 아베노믹스로부터 전혀 교훈을 얻을 수 없고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같은 그런 길을 가는 겁니다. 돈을 뿌려서 경제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금융정책 재정정책을 통동원해 가지고 돈을 뿌려서 경제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나 주 52시간 제도의 도입이나 탈원전정책이나 부동산대책이나 모든 정책의 근저에는 경제이론을 무시하고 역사적 경험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믿음과 이데올리오기와 신념에 따라서 모든 경제사회정책을 실시했고 그 모든 것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오늘 아베노믹스의 어떤 정리정돈한 그런 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실 정론을 펼치기 위해서 온라인시문인 공대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상황을 세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TV, 공TV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